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아침 기온이 0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내일 밤부터 차츰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 포근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밤부터 전남권은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